0904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H입니다. BH 은 은 동사는 첨단 IT산업의 핵심 부품인 FPCB와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회사로 전문 FPCB 벤처 기업인 FPCB 제품의 주요 목표 시장은 스마트폰, 올드,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가전용 TV, 전장 부품 등을 생산하는 세트 메이커임 고객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업체들이며 또한 일본과 중국 등지로 해외 고객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기업개요-연성인쇄회로 기판 FPCB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철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OLED 패널과 주 기판을 연결하는 FPCB 제품이 주력 품목으로 삼성전자 계열 및 LG전자 계열과 일본, 대만 등 해외 업체로 공급 대시 중국 및 베트남 소재의 FPCB 생산법인 투자 및 무역업을 연위하는 홍콩 법인, 부동산 개발업체인 리치골드 디벨로먼트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차량용 무선 충전기 매출 발생과 경쟁사의 사업 철수에 따른 주요 고객사향 RFPCB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인건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화환산 관련 수익 증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국내외 고객사들의 OLED 투자 확대와 노트북, 태블릿을 비롯한 OLED 채택 확대 등으로 RFPCB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BH의 시가 총액은 7,59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BH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5위입니다. BH의 상장 주식수는 3,446만 4,301흔아홉 주입니다. BH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H의 퍼은 5.24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6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06원이고 추정 EPS는 3,35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5배, 17,6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3,527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0번지억원, 711억원, 131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9번지억원, 817억원, 1407억원입니다. BH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4번지 28%이고 유보율은 3,358.0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 더하기 0.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